예 받았습니까? 김규혜님. 어디 쓰시구요? 여기 쓰세요. 예. 그 다음에 가수혜님. 이로우세요. 예. 오늘 기쁘고 좋은 날. 한현정님. 예. 이렇게 쓰시구요. 그 다음에 최경호님. 안계십니까? 강성용님. 예. 상장은 계속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고파이성님. 예. 이쪽으로 써주시구요. 예. 유추노님. 예.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조봉승님. 네. 박소연님. 윤희님. 네.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계속해서 예. 우리 명예총자님께서 시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상에 썼으면. 예. 예. 여기 쓰시구요. 예. 예. 여기 쓰시면. 기념차절에 입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회의 봉사 대상으로 선정될 사회의 봉사 대상이 시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수상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께 예.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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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봉식님께서 사회의 봉사 대상을 예. 시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희님. 하시구요. 개인 촬영은 좀 대기해 주시구요. 단체 촬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예. 지금은 박수연님께서 사회의 봉사상을 수상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윤희님. 예. 모시구요. 네. 그 행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줄을 조금 맞히셔서 예. 이렇게 써주시면 단체 촬영으로 하겠습니다. 예. 사회의 봉사상을 수상하는 우리 수상자 여러분에게 우리 다 같이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박수 침시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박수연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의 봉사상입니다. 비밀이다 알로 남강현, 수뇌푸리 양가, 장은정, 하승호, 천영희, 자오엔샤, 박창효, 황순영, 인서영, 김경 수상자까지 무대에 이뤄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